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2년 2독 성경 1년 1독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화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안몬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악과 및 구슬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구슬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아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매드바 곁에 있는 오온 평지와 해스번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발무원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악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볼과 비스가산기습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번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올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올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올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집하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해스번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해스번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육십 성읍과 길라한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록과 애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로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하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한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하살과 노네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여호수하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레비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해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해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하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해브론이 그 일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해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하 15장.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애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굴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루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애굴은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식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얍뉴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순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왁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해브론을 유다자순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나게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나게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리메 갈렙이 그에게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당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쌤과 아래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순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자순의 집화의 남쪽 끝 애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해소론 곧 하솔과 암암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해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댜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마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가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룸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미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라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타곤과 나마와 마케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에급시내와 대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뜰과 소거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쁘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르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하와 딥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베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파알 곧 기랏여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엥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우수와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렉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로스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신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로스와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받아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세레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사 17장 문하세 집화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하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악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하세의 손자 마길의 중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하선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하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노네아들 여호사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악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닥이었으며 길라하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맙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쁘아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다뿌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다뿌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업 중에 이 성업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오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대세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오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를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미니까 하니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로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루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 적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여우수아 13장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우수아에게 갈렙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출애굽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멋에 대한 충성이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한 땅을 분배할 때 지파 사이에서 민감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갈렙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땅 분배 선택권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이 아닌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은 가나한 땅 분배의 기본 정신이 되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여우수아에게 갈렙은 든든한 동지요 자랑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화이트 뫄우스 성경으로 협조해 주시오 하이티브 한 권이면 알 수 있을지 뫄우스 성경으로 협조해 주시오 마우트 뫄우스 성경으로 협조해 주시오 부모님 터무 슬피블라우스 성경으로 협조해 주시오 영한 성경으로 협조해 주시오 오브애인fun스 성경으로 협조해 주시오 또한 전쟁을 확대て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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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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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